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면에서의 모범자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유년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성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하셨어요 아주 가난하기도 또 말도 못하게 가난한 사람 역 안에 들어갈 형편이 안 돼서 구유에 들어놓을 정도의 가난함 그리고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아주 이렇게 천하고 악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고 또 이분은 또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기술을 배우셨어요 모든 면에 풍족하지도 않고 어렵고 특히 또 이분은 사람이 그분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처녀였어요 처녀가 아들과 딸이 많은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는데 그 호라비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아들과 딸이 많은 호라비한테 시집을 가기 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지금은 좀 덜그리지만 이때 당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고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의붓 아버지의 의붓 형제들 때문에 예수님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한 그 의붓 형제와 누나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충고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들 사이에 그 알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진해지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다 경험하셨는데 그러한 이유는 바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뤄받을 수 있게 아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셨네 나보다 더 어려웠네 그렇게 이뤄받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한 형편에 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순결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싸움을 싸우셨으니 이는 그가 아이때나 청년시대나 장년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분이세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들의 모범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롤모델로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롤모델로 해야 되고 예수님을 벤치마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하고 모범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계되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1, 2, 3권이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아주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출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고 했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아주 죄를 짓게 하려고 아주 계속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아버지 하나에게 고정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죗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계속 향하고 이 안테나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켰다고 하는 이 상징적인 엄지손가락을 우리 마음에 키고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나사렛의 아기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지출 줄 모르게 노력하였다 예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는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다 우리들보다 예수님은 사단이 더 극렬하게 괴롭혔어요 죄를 지켜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눈짓 한 번만으로도 표정 한 번만이라도 사단의 뜻에 동조를 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우리들의 모범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이 항상 호시탐탐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겨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지상에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은 흑암의 왕에게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그런데 예수님은 키가 자라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지혜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고 미장 40절과 52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만 향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죄를 짓는 것을 핑계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에는 이런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지런한 생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주 부지런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시험을 이끌어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은 없었다 이 아이들을 시간을 한가하게 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력적으로 육적인 걸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한가한 시간을 본인 스스로가 갖지 않도록 노력하라고요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시험하는 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사단 쪽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 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 부당함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수련이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순결한 생애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살면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정하는 아들이 되셨다 그는 기술을 배우시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청소년 때 배운 것이 목공소, 목공기술이었어요 이것은 아주 청소년일 때부터 직업을 갖기 위하여 공부를 잘 시키라고 기술을 배우게 하고 그는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그의 비천한 작업을 위해 내왕하시면서 그 작은 마을의 거리를 오르내리셨다 그는 자기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자기의 수고를 덜기 위해 그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사용하실 때는 꼭 다른 사람들을 구원고자, 돕고자 할 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은 흔히 속임과 배신으로 이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태함, 게으른 것은 무서운 저주라 그랬습니다 게으름은 큰 저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신경기관근육을 주심으로 축복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무활동으로 말미암아 저하시킬 것이 아니라 활동함으로써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한다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큰 불행인 바 나태는 인간에게 언제나 저주가 되어 왔고 또 언제나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게 하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무서운 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잠원 6장 12절에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르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을 건달이라 그랬어요 잠원 6장 12절에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식을 키울 때 종 부리듯 부려먹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에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담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아이들을 아주 부지런하게 자원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청학교에 다녔었어요 3, 40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큰 잔치 같은 걸 할 때는 여집사님들이 그 큰 홀에서 음식을 장만을 해요 그러면 그 문 앞에 딱 들어서면 각자 자기의 재능대로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척 들어가면서 앞치마를 두르고는 전 붙이는 자리에 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렇게 전을 막 붙여요 어떤 사람은 앞치마를 척 두르고는 저기 가서 앉는데 그 자리를 보면 칼질하는 자리에요 막 칼질을 하고 다듬고 해갖고 금방 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저기 가서 척 하고 앉아서 보면 또 만두 빚는 사람 하여튼 자기 재능들대로 해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 그런 거를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면 저같이 어려서 부모한테 일을 배우고 이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아주 뼈꼴 빠지는 고생하는 일을 맡아요 심부름꾼 이거 갖고 와라 그러면 막 뛰어서 갖다 주고 저기로 갖다 주려면 막 또 갖다 주고 그리고는 그냥 큰 다라에다가 뭘 담으면 그거 들고 가라 그러면 막 뛰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앉아서 전을 붙이는데 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해 저녁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전 붙이고 뭐 만두 만두가 하는 사람은 막 재밌게 룰룰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힘은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물 떠다 주랴 뭐 떠다 주랴 해가면서 저녁때 되면 제가 파김치가 돼가지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정부리듯이 불임을 당하고 일을 배웠으면 나도 척 가서 보면 내가 아는 자리에 가서 앉았으면 나도 오늘 이 뼈 빠지는 고생 안 하는데 우리 아이들 꼭 꼭 일을 배우도록 기술을 배우도록 엄마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건달과 악인이 되면 그릇된 말이나 하면 돌아다닌다고요 이 건달과 악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기 치는 일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건달과 악인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뒤통수를 쓱쓱 긁더니 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 줬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은 빚 받아줍니다 하는 사람들 있죠 받지 못한 빚 받아줍니다 그게 직업이래요 그럴 때 내가 슬그만히 겁이 나는 거야 이 사람 무슨 일을 해서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건달이 그리고 악인이니까 가까이 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 제대로 된 기술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달과 악인이 되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남 빚 못 받아서 애쓰는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들 가가지고 공갈 협박하고 폭력을 써가지고 그 빚 받아주는 일 그러려면 얼마나 그 없는 빚 갚지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혀야 그 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절대로 나태와 게으름과 한가하게 아이들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축복으로 지정하셨는데 오직 부지런한 일꾼만이 인생에 참된 축복과 기쁨을 발견한다 부모의 부담을 분단하면서 가사에서 그들의 맡은 일을 즐겨 감당하는 유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신실한 보증으로 임한다 이러한 자녀들은 가정으로부터 나가서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될 것이다 이 어려서부터 부지런한 유용한 일꾼이 되려면 부모가 그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그랬어요 그는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원 11장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주 남자들이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재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일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도 소홀히 하였다 양쪽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마음은 활동적이어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공부에 몰두하지 않으면 악한 영향에 노출된다 이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만일 일거리 시킬 게 없으면 아이들을 그냥 컴퓨터만 하게 핸드폰만 하게 공부만 하게 하지 말고 나가서 운동을 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넘쳐나는 활력을 어디인가 쏟게 하라고요 그래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공부에 몰두하지 않으면 악한 영향에 노출된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운동한 다음에는 공부하고 아니면 풀이라도 뽑는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방 안에서 우두커니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을 무식한 채 성장하도록 용납하는 일은 부모들에게 죄가 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흥미있는 책을 제공하여야 하며 일을 가르치고 육체적 노동과 공부 및 독서를 위해 여러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향상시키며 마음의 기능들을 증진시키고자 애써야 한다 개발시키지 않은 채 버려둔 마음은 대개 비열하거나 유격적이며 부패해 있다 사단은 그의 기회를 이용하여 게으른 마음들을 교육한다 그래서 엄마들이 그래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을 아주 운동과 공부 공부와 부모들을 돕는 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서부터 무슨 기술이든지 가르치라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형광등 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형광등 가는 것도 가르치고 저 수도꼭지 바꾸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런 것처럼 딸들도 가르치고 그래서 남녀노소 기술을 여러 가지를 갖고서 살면 참 유용한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쉼터에서 부찬기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기억절을 암성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여기 보시면 그는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많이 찬양을 수시로 하셨어요 그의 동료들이 이래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에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원기를 얻었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년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열두 살 때 이미 라삐들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성경을 많이 연구했어요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넘어갈 때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계속 계속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암성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46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와를 찬양하라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의 유년 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것은 바로 그의 가정생활에서였다 이 가정에서 그 부모에게 온순하게 부모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일반 대인관계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부모에게 존댓말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친절하게 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배워야 성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거운 물건을 갖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가 엄마가 그렇게 들어오면 오셨어요? 그리고 소 닭 보듯이 이렇게 하면 제가 그 물건 내려놓고 아이를 막 꾸짖었어요 또 그런 정신으로 공부해봐야 필요 없다 누구든지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한 사람이든 물건을 들고 들어올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물건을 받아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해야지 너 엄마한테도 이러면서 너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집안에 들어올 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들고 있는 핸드백도 받아들이고 옷도 받아주고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고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돼야 직장에 가서도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옛말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자다가 떡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은 인사성이 바르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잘 나누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이 잘 되어 가지고 알게 모르게 혜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사성을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 자기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잘 대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가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어떠한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이나 많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로부터 부귀와 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불순정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열일곱의 노예로 팔려갈 때 그가 애굽으로 팔려 내려갈 때 그는 하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정을 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렇게 함으로 그가 13년이 지난 후에 세계체 강대국의 총리가 됐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즐겁고 재치있게 행하셨다 성경에 기초를 둔 신앙을 가정생활과 일터에서 응용하고 세상의 사업에 힘을 규리면서도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많은 인내와 영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끊기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자를 깨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아 주변 사람들은 막 잘나가는 것 같아요 발령도 좋은데 나는 것 같고 집도 사고 아주 만사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초조해하거나 불만 불평 품지 말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죽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처럼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병원에서 암이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재앙이 이르러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냐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뒷걸음질처럼 물러서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죽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 생활에서였다 그가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서 그의 하늘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기 위하여 생애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과시하는 것을 피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브랜드 구야 이 신발 무슨 브랜드인지 알어? 이렇게 과시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과실을 피하셨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온 기간에 그는 결코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다 그는 높은 지위를 원하시거나 높은 칭호를 받지도 하셨다 그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 그리고 그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성경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도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 아이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곧 인위적인 흥분에서 떠나고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에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옷을 사줄 때도 아주 아주 유명 메이커 브랜드가 있는 거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아이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할수록 곧 인위적인 흥분에서 떠나고 자연에 조화될수록 심신의 활력과 영적 능력에 더 유리하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삶에 실천을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에서 마쳐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이를 잘 교육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혹시 혹시 저희들이 부지불지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잘못된 오해로 자녀들의 교육을 그르쳤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